그니까 어차피 네 배그 때문에 산거잖아 솔직히 배그 때문에 산거잖아 스포 때문에 산거 아니잖아 형 말을 믿을 수가 없어 뭘 배구도 안맞으면 이제 좆된거야 이제 마우스 이제 바로 형한테 환불하러 가야돼 그럼 왜 나한테 환불해 형이 시발 추천은 우우살랑이잖아 내가 니한테 추천 언제 했어 아 마우스 용도를 좆나 끌었잖아 아 솔직히 너 나 삼불 사온거 봤잖아 잘 썼잖아 근데 저게 침투조가 감지되었습니다 아군의 목표물을 반드시 지켜내십시오 기다려봐 내가 감돌을 못 찾을 수 있어 뛰거나 아 뼈 안까? 이 끈이 안까 이 끈이 잘 맞네 이 끈이 잘 맞네 이 끈이 잘 맞네 이 끈이 잘 맞네 아 뭐야 이거 아씨 거미라며 이 끈이 안ldigt 아군의 소やって soured 내가 먼저 총 precise 1,000,000,000 아 찼다! 찼었어! 랩필! 핀간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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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힘들게! 코너이 폭 갔다! 연마까지 다 갔어 아 둘! 온다 아 둘! 개 안맞네 잘 맞기니 뭐라고? 원래 그거 잡았다 원래는 아 중돌 어 나이스 나이스 아 그럼 승리하겠습니다 아 나 삥 이거 2개 치고 띵일테니까 추르고 춘다 쟤 초력박으로 내가 띵는거 말해줄게 초력박 포하나 깎게 초력박 포하나 초력박 포하나 초력박 포하나 핀간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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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아 쁘야죠 컷 야 둘 삥 삥 삥 삥 삥 오르마 군버 개피 컷 없어 없어 아직 안왔어 코너야 코너 폭폭폭폭 아이씨 와 이형 킬짤 잘했네 와아 이거 정확도 왜이렇게 안맞노 이런 젠장 눈세 아 나 진짜 이거 원래 맞서했으면 저거 다 잡아주는건지 진짜로 타냐 튄다 너무 오우 와 난리다 난리다 여기 나와 다 죽어 탄이 왜이렇게 안모이냐 아 피아나 피아났다 됐다 아이씨 오우 시발 그냥 봐라 제발 아아아아아아 나무치 아이씨 뭐야 뭐야 아 아 아 아 아 아 아니 야 우리 왜이렇게 뭐야 아 나 이거 폭붙어 깔게 폭붙어 이거 어차피 전쟁 안하니까 잡아야겠다 이거 아 아 박스박스 박스카 박스카 잡았어 야 눈잡배 야 눈잡배 개피 오 싹 개피인데 야 눈속려심 어 어 어 있어 돌 돌 돌 돌 돌 으 아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뭐야 왔다 갔다 짱각이다 짱각인데 아군이 승리하였습니다 네네네 다 고정 세 웬만하면 거의 고정 세 좀 홀딩 할 때도 있긴 해 나 돈 진짜 많아 박스포 까줄게 박스포 하나 눈통한다 눈통 뺄 뺄 뺄 눈 또 있어 중이랑 중의 영 눈 또 있을꺼 울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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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냐 눈 터질건데 중의 영 중의 영 중의 영 아냐 아냐 기분 탓이야 아니 시바 언제 시민 세킬 이렇게 한 적 있네 뭐라고 하하 아까 초반에 이 시킬 계속 했어 야 어시 어시 있어 왤쩔 왤쩔 우리가 왤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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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멀티킬 어시 아니고 중 중이나 중 예샷 가자 예샷 소문서 가 소문서 위에 예샷 고우 제니니 안녕하세요 поз라 eh 2 3 2 4 2 5 5 5 4 5 5 5 뭐라 하는거냐 샤워풀 샤워풀 어 핵 녹았다 이거야 야 뒤에 오름아 와 샷발 미쳤고 감독 찾았다 감독 찾았 감독 찾았 보스 감독 3위였어 오래봐 3위야 그나저나 내 옷이 다 쳐 뭘 그나저나 니 옷이 다 먹어 너도 내 옷이 다 먹어 나 4개잖아 니 한 5개고 아 검사 니가 막아가지고 아 나 기별올림 때문이야 아 기별올림 때문이야 밤에다 도망가는거봐 아 아 아 아 베이스 그냥 숨어버리니 와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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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 가 가 오오 1대1 야이씨 뭐야 얘 어디가 샘일걸 오르마 샘일같은데? 오르슥 조심 야 딴 애가자 오르마 나 눈 갈게 어 눈 좀 있는데? 날라가노 우리 오르미 날라가노 하늘같은데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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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킬탈 언제인데? 내가 아까 검 다 뚫었는데 검을 형이 다 뚫었어 내가 검과 같이 다 잡은거잖아 맞아 아니야 아 인정해? 안해 아 다 뚫어라 머리잖아 뭐라고? 총발 세 검으로 가자 돌투 하자 뭐라고? 원래 이정도까지는 아니었잖아 원래 이정도까지는 아니었잖아 홈발이 세졌네 마우스 갖고 참 검제코 검제코 신나우던데? 가자 검제코 어? 뭔 빙이야? 뭐야? 아아 윈철웅 오지마 아아 윈철웅 오지마 건복이 하나 되있다 다 건복 다 건복 아아 아군이 패배하였습니다 아 건복이 너무 많은데 선거 아까? 아 건복이 너무 많은데 어 혼자 탓이나 나 건복 간다 아 삥 아 노드삥 왔다 건복이 야 많아 컷 건박스야 건박스 오르막 아군이 승리하였습니다 아군이 승리하였습니다